남자의 인생 어둡어둡해진 우려 진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치는 목을 가슴이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돌이선 봉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침알은 눈 감고 귀는 밤두고 졸면서 지배한다 하나씩이나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녀들 그녀들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갱맥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상문동까지 서른아홉 정거장 은종현 은종현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지배한다 남편이라 남편이라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